다 보라색으로 만들려면 안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어딨어? 아드하나가 어디야? 위미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 그치? 위미는 다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렇지 또 배워야 될 거 같아요 2,600 됐으니까 부상자 치료로 해서 50% 회복하면 빨리 회복하겠죠? 1,400 됐어 1,400,000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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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달려 자식아 됐어 기빙 없앴스 한 칸은 부실 수 있겠지 아 뭐 불태워 자식아 이제 중보병이 있으니까 술래제가 죽어도 모랄만 빵꾸가 안나면 아 일하고 낫네요 한탄 더 한탄 더 짜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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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yeah 고개 왕페 좋은 고개 왕페 맞다. 뿌딩 시공. 빨래는 뭐가 마지막이지? 쉬고 기도. 그냥 가서 까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인데? 다마스커스의 무장집단. 코더즈를 만들어 보자고. 이런 턴제. 생각보다 유로파나 쿠킹시계의 턴제가 리얼타임 턴제가 리얼타임 턴제가 리얼타임 턴제가 리얼타임 턴제가 리얼타임 턴제가 리얼타임 턴제가 어? 웬일을? 웬열. 리얼타임 턴제가 좀 더 덜 피곤한 것 같아. 턴제는 피곤해. 럴외. 시공. 그거를 왜 아냐면 내가 만약에 게임을 한 3시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로파는 한 5시간도 하거든? 5시간도? 근데 이건 벌써 피곤하단 말이야 지금 2시간밖에 안 했는데 마녀를 고발한다 여승장군을 3개월 동안 못쓰네 이거 쓰면 마녀를 고발한다 어 턴제는 매턴마다 신경 써야 되니까 나 혼자 찬성이냐? 왕따냐? 왕따야 왕따 한 번 더 따면 됩니다 이제 다음 턴은 기병력을 다 날리고 기병력으로 한 번 차지가 맨 뒷열에서 가는 거라 의미가 없어 써보니까 그렇지 않아? 칸이 이게 4칸밖에 못하니까 아우 야 졌어 지병력이 의미가 없는데? 지병력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원래 날리려고 했어 그럼요 조용을 한 번 업을 한 번 기회를 업을 할 건데 공병병과 잖아요 추노쿠병이랑 브라탈병으로 업이 된단 말이야 파비스병으로 파비스병으로 그럼 추노쿠병을 하나 더 만들면 된단 말이야 세뇌병으로 추노쿠로 세뇌병 하나 더 업을 하면 되겠죠 어? 배세가 두 개 있는데 왜 안되지? 아 배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구나 잠깐만 아예 사자 술래자 세뇌병을 하나 사고 아이 귀찮아 나무가 71개밖에 없어서 안 될 수도 있겠다 왜 추콘도 병은 두 개가 들어가냐? 참나 그쵸 그쵸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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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아 목재가 안되네 그럴까 예상했어 2시 유탄병은 배타르헌 불안산규만 있으면 되고 다음 탄 해줘야겠네 모두행으로 이건 먹겠죠 이제 50% 회복한다니까 두 번만 쉬면 딱 되거든 시르테의 무장집단 또 앙카라의 무장집단 또 시에로 맥스의 무장집단 3천 개 3천 개 녹색 빨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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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빨빨빨 내면 아깝다 하지만 대박을 위해서라면 파 파 백지구쇼 하ach 출사 abilities 햇빛 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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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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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차지가 차지가 아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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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왜 왜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얼마짜리인데 안 돼 안 돼 모술 성벽 모술 성벽 시벨라 훈련 대운장 안 되겠지 팔 마이 친구 아 저기 얼마짜리 명력인데 어 프랑크포트까지 따지겠는데 얘들 잘못하면 잉글랜드한테 지겠는데 따지면 여기 빈 땅이잖아요 그러면 쩌다닥 먹으면 되잖아 와우 잠깐만 하이랜더 둘에다가 창병에다가 연사병에다가 구호병이네 따이는 거 아니야? 성벽 두개 남았네 프랑크포트 이거 놔뒀더니 이런 복이 있네 둘이 붙어가지고 그치? 역시 외교를 잘해야 된다 다 같이 이이제이다 이제이 이제이 아 저거 얼마짜리인데 하이 모술의 성벽 왜 효복이 안 돼요? 목재가 없어요 모술의 성벽을 복구하시오 모수래 성벽이.. 모수래 여기 아니.. 이 근처 아닌가? 그리고 시빌라 부대 훈련 하나 하고 팔마의 적단과 친구 선언 나온 건 없죠? 병력 포도주 만들기 야 어떻게 뒤랑 앞이랑 확률이 똑같을 텐데 그쵸? 동전 던지기니까 근데 어떻게 뒤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같지 않아? 이게 확률이 조작하는 거 같애 그냥 막 누르면 반은 나와야 되잖아 앞이 근데 앞이 반이 안 나와 이건 뭔가 이상해 조작입니다 이거 조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요? 조작하는 거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사기죠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반반 나와야 되거든 사기인 거 같애 지하 뱃뱃뱃뱃뱃뱃 ㄹㄹ 지민 멜로쇼베치 멜로쇼.. 멜로쇼베치 멜로쇼베치 멜로쇼베치가 나왔네 이제 4개짜리 3개짜리 4개를 치는데 borr 정답 정답 종합 봐봐요. 내가 막 누를게. 보지 않고. 어? 잠깐만. 많이 있을 때 보자 한 번. 이거 우연일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영. 신도 멸망했어. 와. 와. 잠깐만. 대자동신. 멸망한다고 했잖아. 수도 갔다 하셨어. 와. 왜 수도를 이전 안 했지? 빈으로?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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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또 못 땄어. 아 저 귀병 하나 있는 게. 귀병 안 좋네. 따야 된단 말이야. 동방샹 인. 빨리 가서. 귀를 막아야 돼. 빨리 가서. 빈 빨리 먹고 여기 세 군데 빨리 먹어야 돼. 딴 데보다. 그치? 잠깐만. 잠깐만. 어. 친구부터 먼저 미션을. 관계생이 되려나 모르겠다. 아. 친구. 얘가 친구 선언을 해주나 보죠? 일단은 시빌락 훈련. 순례자를 훈련하면 되고. 휴대전화 훈련. 휴대전화 훈련. 영화 가면 얼마? 휴대전화 훈련. 이런 애들로 출진해야 되거든. 빨리. 일단은. 아 목재가 없어. 사야지 목재를. 잠깐만. 목재 주세요. 얜 또 왜 목재가 없어. 필요할 때마다 없어. 아 나 진짜. 목재가 언제 들어오냐 그러면? 음? 응? 우리 목재산지가 어디 근처 어딨어 목재산지를 찾아보자 나무산지 나무산지 아 랑그레스라는 곳에 하나 있고 리룸부르크에 있다 보르도랑 레부스에도 있고 여기 다 목재가 조금 먹으면 목재가 여유가 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저렙병이 갔는데 지금 안 되는 거 같은데 목재가 2밖에 없어가지고 안 돼요 2보다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안돼 이러면 나가린데 일단은 수도원에 이거 돌려볼까 어 2분의 1 확률로 들어오네 어 2분의 1 확률로 들어오네 아니 사기가 아니었네요 아예 저렙으로 그래도 2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왜 나무가 없는 거야 필요할 때는 어이없네요 아 Dagсон Confrió 개구리 안 해드려가지고.. 천천히 가자! 어차피 신놈의 멸망했으니까 천천히 가자 아이 참.. 어차피 빈 땅은 또 누가 나와 땅이 비어있으면 그냥 비어있는 채로 끝나면 참 편할텐데 층선언 빈 땅에 누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아 얘가 다 먹네 키에프가 다 먹으러 간다 지금 나무만 확보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나무 확보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기들끼리 싸우다가 하나 나오면 걔 멸망시키면 제일 빨리 끝나긴 끝나겠다 그치? 어차피 지기들끼리 또 싸울 거 아니야 지기들끼리 소하는 방법 이분은 나무 나왔네 나무가 빵이야 지금 뒤납뒤 뒤 앞 뒤 좋았어 기독 아이 아이 목재 14개 됐다 일단은 베네치아는 먹었으면 좋겠다 이리로 가보자 이렇게 가서 여기만 이렇게 감싸 안아도 우린 이탈리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치? 프랑크 부르트 수동 가서 뒤 압압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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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요 아 사는게 있다 아베토 왔다 사면되지 사면되지 빈 땅에 키를 먹으면 되죠 뭐 으 으 으 으 로마가 다 멸망했네요 로마가 오네요 아사신 한 번에 이렇게 나왔어 말도 안 돼 한 번에 이만큼 나왔어 뭐야 저게 자 그리스불이니까 이길 수 있다는 피병만 잡으면 된다는 오케이 불에 녹아버렸다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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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병 없지만 상대방도 녹지만 나도 녹지만 요것만 따면 성병만 녹이면 이길 수 있다는 이겼다는 어떻게 안 죽냐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처절 처절하게 이겼습니다 시시리아 멸망 땅그러디 에어겐 알베르토 전쟁중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지 뭐 해야죠 빠른 후퇴? 성벽 강화 빠른 후퇴? 앞에 있는거 다 하지 뭐 필요 없지만 치안봇인데 필요 없어요 어 교황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교황비도 안 내요 교황비도 안해서 편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나오니? 차라는 수도 어디야? 차라의 수도엔 차라네? 이거 먹으면 얼마 안 돼? 잠깐만 아 윗라인 먼저 뚫어 그렇지 지상락원 편하더라구